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인내의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옛날에 이거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될지 모르겠네 머리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색하다 어 야 정말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인내의 수업 아 아 좀 빨랐네요 아 좋습니다 참 안 떨어지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게 얼굴이 커가지고 점프 각을 못 잡겠어 어 오 야 여 여 여 여 아 왔습니다 좋습니다 한번에 가면은 좀 서글프겠지요 예 부탁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살았습니 살았습니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욕심 부렸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숨이 막히는군요 숨이 막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아 아주 숨 막혔습니따 하아 아 이것이 뭔지 실력 아니겠습니꺼 아 빨리 갈라다가 에헤이 욕심부렸어 욕심부렸어 아닙니다 옷은 예의상 페널티지요 요정도는 해야지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 실력이 있으니까요 이리와 오해 아 아 뭐 아멘 리드 아,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후쿠코쿠코 흫흐흐흐흫흐흐 아, 아, 이거 깨면 장공 주나요? 장공 주면서 줍니까, 이거? 장공 주나요? 어어 잔금키가 이거였나? 아아.. 머리 머리 머리가 너무 크다 머리가 너무 큽니다 감이 안잡히네요 머리때문에 이거 야.. 감으로 가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요 그렇지 아니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달 것 같아가지고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네 기분 탓인가 머리가 너무 크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부러 안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널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오 야야 위험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아, 꽃무더기 발견은 끝입니까? 아, 아, 가까이 다가가라고? 아, 편법을 쓰려다가 걸렸군요. 아, 여긴 되나요? 아, 여기도 안 보이는군요. 오케이, 야. 아, 끝입니까, 이게? 인낸은 어딨는데요? 나사 30개 얻었습니다. 다음 뭡니까? 다음 난이도 어디입니까? 아, 데리 관련은 방송국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낸은 어딨는데요? 아, 아, 요것입니까? 끈기에서 3단계, 요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오케이, 갑니다. 요게임 되는 것입니까? 어, 화내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복불복인가요? 잔인하네? 아, 아, 요 느낌이군요.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케오케 좋습니다. 아, 오케오케 좋습니다. 야, 운빨이네 이거 완전히. 아, 왜 오른쪽이 아닙니까? 아, 이렇게 잔인한 게임이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누가봐도 오른쪽으로 가야지 들어갈 것 같앤, 왼쪽이었군요. 아, 초콜릿 2개 고맙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왼쪽이었나? 아 오른쪽이구나 왼쪽 왼쪽 오 어어 안올라가 지네? 뭐니 어디냐? 아 여기구나 됐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야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어이구 아 떨어졌어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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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서 떨어지면 진짜 화나겠다 와 저야 이거 표창 맞아서 떨어졌지만은 아 이 돈주머니에 받고 떨어지면은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머리 estrut만으로 너무 이렇게 아멘 아 아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됐었는데 아 뭐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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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재밌는 게임이로군요 아 자신의 인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끈기의 숨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로군요 아 이거 왜 하는 것인가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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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하냐. 사냥하다가 현타 오면 이걸 하겠습니까? 차라리 잘 오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냥하다가 현타 오면 이거 하러 오는게 말이 됩니까? 아 사냥하다가 현타가 오셔서 인내를 갖고 오러 오시는군요. 요건 좀 그러지요 그러지요. 어우 얘 왜케 느려. 박자가 느리니까 나도 느려지네. 아... 아... 너무하네. 아... 위험할 뻔했어. 위험할 뻔했어. 위험할 뻔했어. 진정해. 진정해. 지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정해. 아... 위험할 뻔했어. 어... 위험할 뻔했어. 위험할 뻔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아...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 이렇게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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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시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슈미동전이요. 다음엔 기회가 된다면. 슈미동전 좋지. 아이고 아이고. 4단계.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요. 그렇지요. 끈기에서 5단계. 아... 잡는거 아니군요. 야... 몬스터로 길을 막는다. 어... 안맞네요. 역시... 답은 도적이다. 다 해피해버리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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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해피 좋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메이플의 혁명 패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해피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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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투더 2단계 켜고 가야됩니까 아 균형 맞춰줘야되겠네 안되겠네 그렇습니다. 아냐 어어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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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자꾸 어어 진정해 진정해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해 너무 막 보고 가는 감이 있어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숲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숲입니까 요 인내의 숲은 별로입니까 아 이거요 유튜브 영상 올릴라구요 인내의 숲이 일이다 요거는 끈기의 숲이죠 다음에 한번 인내의 숲 빼봐야겠네 오늘은 끈기의 숲으로 마무리하고 아 천천히 하자 여기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자꾸 날아가네 어 어 회피 왜 안해 그렇지 그렇지 어 맞다 맞다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어허 안보여 진짜 안보여 진짜 잘 안보여 맞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스킬 사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 자 여기서 떨어지면은 알아서 붙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오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오 위험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고 가는 행동 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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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끝난 곳입니까 벌써 야씨 음 별거 아니네요 끈기에서 끈기에서 아 6단계로군요 아 6단계로군요 아 이제 시작입니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아아 갑니다 갑니다 아 허헴 어 이거 깨면 보상을 뭘 주죠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 일로 과학인 가야되는구나 나사 받았는데 아까전에 또 버텨어야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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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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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하냐 왜 일로 가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화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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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템도 팔리고 아주 좋습니다 아하 아하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야 이제 앞부분인데 요렇게 헤매면 언제가니 아하 어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화나지 않았습니다 흠흠 음 아하 하 하 흫 흫흫흫흫흫 아하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 어? 어? 이게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왔었나? 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나딕..네요. 어? 이게 아까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 어? 여기가 그치군요. 별거 아니었군요. 어? 오? 왜 이렇게 미뤄대? 오.. 깜짝이야. 아! 왔습니까? 벌써. 7단계로군요. 이게 마지막이란 얘기군요. 좋습니다. 떨어지면은 왠지 처음으로 갈 것 같아. 아주 그런 기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걸 이용한 이동이지요.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좋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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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나지 않았습니다x2 좋습니다x2 화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x2 화나지 않았습니다 화나지 못해서 화나지 못하고 fry crap 뮤본을 모uur 어. 바ugerarl 아. 화나지 않,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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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화내 화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흐흠 아니 아까 이거 맞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굳이 맞으러 갈 필요 없었는데 흐흐흐흐 아 굳이 맞으러 갈 필요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자아 아니 굳이 그걸 맞아줄라 그랬냐 안 맞아도 되는 거를 아 굳이 맞으러 갔네 어이구 어이구 어 방심하면 안되지 방심하면 안되지 어d 오 마이 가아츠 화내지 않았습니더 화내지 않았습니더 스읍 화내지않었습니다 아 이거하면 아이템 좋은거 줘 줘 그럼요 그럼요 아 이제 앞라인인데 뒤에 언제가냐 흐흐흐흐 아하 좋습니다 아 아까전에 일부러 맞아 뒀던게 좀 타격이 컸던거 같애 그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네 어이구 어이구 아하아 여기가 쉽지가 않군요 으에ㅏ 쯔ütfen 길 뚫 할 때 이런거 있음 재미 있겠다 흐흐흐흐흐 허ㅎㅎ universities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 이걸 깨야 길을 뚫 수 있는거지 인내의 숲처럼 꼭대기가 이제 아르카나인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루에에 길을 갈라면은 여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레헬른하고 아르카나처럼 ㅎ헣헣헣헣 거기도 똑같이 만들어놓는거지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아주 개꿀 재밌을 것 같고 어헣헣헣ㅎㅎ 어헣ㅎ 재밌겠고 스읍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이거 잘 깨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로 깨주는 사람들도 있겠지 재밌겠네 ㅎ흐헣 이제 가면 갈수록 맵이 어려워질수록 더 어려워지는거지 흐흐허허허허허허헣 재밌겠네요. 어.. 생각해봤습니다. 재밌겠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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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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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균형이 잃었.. 진정해 진정해 잠깐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 너무 빨랐어. 좋습니다. 방금 너무 빨랐어. 진정할 필요가 있어. 어 안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1호군요. 어허어 다시 내려왔군. 어허어 다시 다시 처음 1호구나. 아 좋습니다. 새출발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아니 로프커넥터 쓰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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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내 끈기라는 것은 끈기 있게 도전할 때다. 열심히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착하면 화해냈다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랩의 느낌과 비슷하겠지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대로 끈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다 떨어졌다. 아,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타이밍에 잘 맞게 가야 되네. 너무 맞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긴 왜 걸리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네. 아, 이 길 벗어나질 못하네.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아,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을. 마음이 급하네, 마음이.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하다니까. 급하다고?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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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솔로 스트랩. 솔로 스트랩. 그렇지, 그렇지. 나이트 샷. 어이구, 어이구, 급하다. 아, 급했어, 급했어. 아유, 아쉬워라. 아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아유, 아쉬워라. 아, 좋습니다.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급해, 마음이. 리턴, 리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자. 좋았다, 좋았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가보겠습니다. 이 게임 어렵지 않지요. 처음부터 한다면은 바로 한 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이 필요한 게임이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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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원리를 이용하여.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맞아주고, 점프, 좋습니다. 아주 무난하군요. 한 대 맞아주고, 갑니다. 어, 잠시만요. 어, 좋습니다. 한 대 맞아주고, 그렇지. 한 대 더 맞아주고, 가고, 오케이. 속이고, 점프하고, 한 대 맞아주고, 점프하고,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네요. 자, 점프하고, 한 대 맞아주고. 한 대, 아이고, 어이고, 점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숙이고, 점프, 숙이고. 점프, 숙이고, 점프, 숙이고. 점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주고, 맞아주고. 어떻게 갈지 생각해봐 그림 그려졌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가 문제인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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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넥스트 라운드 왔습니다 점프 숙이고 점프 한 대 맞아주고 점프 가고 맞어주고 점프하고 숙이고 오케오케 오케 왔습니다 다음 난이도 조건 맞으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좀 숙일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어주면서 맞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건 어떻게 맞아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좀 일로 날라가는 맞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로 안 날라가나 점프 점프 아 좋습니다 야 끝인가요 벌써 아 아직 아니군요 아쉽습니다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화비토비 구간이군요 숙이고 누구요 존잘님 후원 천원 감사드립니다 아 후원 천원 존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끝은 아니겠지요 끝은 안되는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끝은 아니겠지요 아 하필 마지막에 날라가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아 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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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일부러 천원 받아가지고 떨어진거 아시지요 다시 보여드릴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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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하하하하하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금방금방 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행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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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위험하다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다 쉬웠습니다 넥스트 라운드 또 왔지요 어이 방금 맞아주고 내 생각의 위치가 달랐어 마저 주면서 빠르게 이동해 주고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왔지요 왔지요 다시 왔습니다 자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예우기슨 게 제일 간단한 구간으로서 요걸 맞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건 맞아도 됩니다 요건 안 되고요 맞아주면서 살짝 왼쪽으로 턴하면서 숙이고 맞아주면서 왼쪽으로 턴 대신 점프하면서 맞으면 난리납니다 주의하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잠시 패턴을 아직 모르니 올라갔고요 아 끝입니까 벌써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끈기 있는 자의 복이 있다니 게스트 40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오늘의 의지는 올릴만큼 올렸다 게스트까지 야아 이게 끝입니까 이제 어 좋습니다 끝입니까 제가 받은 게 뭐예요 분홍꽃 귀걸이 좋습니다 분홍꽃 귀걸이 골드 아르비온 그리고 나사 30개 나사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나사 10만원 아 시세가 10만원인데요 저는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야아 시세 너무 비싸네 야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